친구들 샤라라예요. 이제 곧 5월 5일 어린이날이네요. 이야 신난다. 그래서 샤라라가 여러분을 위해 특급 이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벤트는 바로 어린이날의 워커헬 호텔 시어터에서 열리는 터닝맥카트 테이밍 온. 티켓을 꽁짜로 받을 수 있는 기회. 엄마 아빠까지 전부 꽁짜. 꽁짜. 얼만지 알아요? 엄청 비싸요. 엄청. 샤라라는 어린이가 아니라서 못 간대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샤라라는 못 가도 괜찮아요. 이제 이벤트 참여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키즈스타TV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아니 무슨 귀찮게 어플을 다운받으래? 라고 하신 분 소리 다 들려요. 여러분 터닝맥카드랑 카봇 본편을 세상에서 제일 빠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바로 키즈스타TV 어플. 당장 받아야 제일 먼저 터닝맥카드랑 카봇의 다음 편을 받아볼 수가 있다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늦은 겁니다. 서둘러요 친구들. 요요 어플을 딱 켠 후에 오른쪽 위에 티켓 구매를 아비오. 구독 30일을 아비오. 눌러주면 이벤트 참여 끝. 샤라라도 몰래 한번 해볼까요? 주인공은 단 한 명. 최고의 호텔, 최고의 극장에서 최고의 음식과 함께 최고의 어린이날을 보낼 뿐 소원소원. 거기 손 든 친구가 바로 당첨이 되길 바랄게요. 아참 이건 비밀인데 터닝맥카드 테이밍온에 가면 네오를 공짜로 받을 수가 있대요. 우와 네오 구하기 힘든데 모든 친구들에게 준다고 하니까 완전 대박 이벤트죠?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그리고 여기서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어플을 구독한 친구들 중에 또 열 명의 친구들에겐 터닝맥카드와 카봇의 원고를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친구들 중에 당첨자가 나오길 샤라라가 꼭 기도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샤라라 영상 많이 기대해주고 사랑도 해주세요. 안녕.